야 그래도 오늘 우리 무료 추천 종목 대박 아니에요? 오늘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죠? 시장이 지금 코스피이 마이너스 0.13이고 코스닥이 플러스 0.04인데 오늘 제가 아침에 단탄 들어간 종목들 보세요 깨끗한 나라 지금 13% 상승 중이고 시공테크는 어? 시공테크 보세요 시공테크는 지금 17%, 18%, 20%까지 상승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일철강 한일철강도 어? 아침에 10%까지 상승 나왔었고 전 단탄 종목 진짜 기가 막히게 뽑지 않습니까? 내 자랑 같긴 하지만 제 자랑 같긴 하지만 종목 잘 뽑아내지 않아요 장식 시작했습니다 매수가 차이 나는 것들은 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수가 아래인 종목들 매수하시되 어? 100만원 미만으로 소액으로 그냥 용돈 삼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세요 자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 4500원 매수가 차이 많이 나면 매수하지 마세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시공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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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0원 마지막 한일철강 하나 들어갑시다 한일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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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0원 한일철강 3770원 3890원 목표가 선절가 3550원 오케이 이렇게 세 종목만 들어갑시다 깨끗한 나라 시공테크 한일철강까지 세 종목만 자 깨끗한 나라 목표가 달성 깨끗한 나라는 목표가 달성 자 시공테크도 목표가 달성 했죠 시공테크도 목표가 달성 시공테크도 목표가 달성 완료 한일철강 목표가 갔나요 3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목표가 얼마지 한일철강도 수익실현 완료 한일철강 9시 4분에 목표가 달성해줬죠 최고가 3900원까지 테마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체크포인트로 봐야되는게 철강주 그 다음에 하나 더 로봇주 철강하고 로봇주 두 종목을 지금 테마를 계속해서 좀 모셔야 되요 이게 쉽게 끝날 테마가 아닌것 같아요 내가 봤을때 철강주 안에는 쉽게 보면 ~~철강이라는 종목들 있죠 ~~철강이라는 종목들 그 다음에 ~~스틸이라는 종목들 종목명에 철강과 스틸 들어가는 종목들은 잘 계속해서 추적을 하도록 하세요 실적 확인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로봇관련된 테마는 지금 삼성이 로봇관련된 종목을 인수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3월달에서 4월달 정도 인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3월달에서 4월달에 인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종목인지는 몰라 그래서 시작에서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떠한 종목을 인수를 할거다 라는 계속해서 카드라는 통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로봇관련된 종목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파동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로봇관련된 종목과 철강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아시겠죠 자 시공테크 또 날라가네 이야 오늘 시공테크 힘 좋네 오늘 추천주 시공테크 어 미친듯이 올라가네요 13%까지 올라가네 그 다음에 VIP 회원분들은 제가 스윙종목 지금 하나 따로 뽑아놓은게 있긴 있어요 스윙종목 하나 따로 뽑아놓고 있는게 있는데 그거 제가 타이밍 오면 보내드릴게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구요 반도체 쪽들을 한번 지금 매수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포트에 들어갈 종목들은 다 들어갔죠 철강주도 들어가서 철강주 라인들 다 먹고 나왔고 리오프닝도 하나 들어가 있고 지금 봤을 때 반도체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포트에 반도체 종목들에 하나 한두 종목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아 요즘 왜 이렇게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게 많지? 아 요즘 종목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올라갈게 그냥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아 나 올라가요 라고 되어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 어 VIP의 스윙종목 오늘 일단 나갈 예정인데 오늘 만약에 가격이 안나오게 되면 내일 나갈 수도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나갈거니까 기다려보세요 야 그래도 오늘 우리 무료추천종목 대박 아니에요? 오늘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죠? 시장이 지금 코스피이 마이너스 0.13이고 코스닥이 플러스 0.04인데 오늘 제가 아침에 단탄 들어간 종목들 보세요 깨끗한 나라 지금 13% 상승중이고 시공테크는 어? 시공테크 보세요 시공테크는 지금 17%, 18%, 20%까지 상승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일철강 한일철강도 어 아침에 10%까지 상승 나왔었고 전 단탄종목 진짜 기가 막히게 뽑지 않습니까? 네 자랑같긴 하지만 제 자랑같긴 하지만 종목 잘 뽑아내지 않아요 VIP 가입문의는 여기다가 묻지 마시고 채팅창에 쓰지 마시고 그냥 회사로 바로 전화주세요 18332-6024입니다 네 단타도 하고 중기도 하고 스윙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단타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격을 그냥 바로바로 다 써드려요 가격을 단타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다 써 저기 그 메시지 보내드리는데 어.. 스윙종목이나 중장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하냐면 여기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VIP 여기 추천종목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식으로 제가 가격표와 전략표를 짜드립니다 이 짜드리는거는 스윙종목들이에요 스윙종목들 차분하게 하라는거 단타는 뭐냐 차타하고 거래량만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전략표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전략표 짤 시간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먹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스윙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전략표를 매매전략을 다 짜드립니다 1차 매수가에는 얼마 2차 매수는 얼마 3차 매수는 얼마 이런식으로 제가 다 가격을 짜드리고 목표가까지 다 설정을 해드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매매를 해야될거는 단타는요 단타가 여러분들 주가 되서는 절대 안돼요 제가 매일 말하죠 내 자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만 단타 치는거고 나머지 7,8천은 스윙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단타는 여러분들 종목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장 환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하락장이 오게되게 되고 지수가 빠지게 되면 단타 종목들 여지없이 다 같이 빠집니다 어? 그러면 손절을 어쩔 수 없이 쳐야돼요 자 그런데 스윙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매수가 자체가 1차 2차 3차로 제가 다 나눠놨잖아요 가격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 빠지는대로 종목이 같이 빠진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2차 매수가 들어가면 되고 3차 매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상관없이 상승과 하락에 상관없이 상승과 하락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단타만 드리는게 아니라 수익종목도 같이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네이버 종목토론 게시판에 또 형 이름 올라왔다고 어디에 어디에 하나기술? 하나기술 종목 게시판에 또 올라왔어요 형꺼? 형 이름? 어 미치겠네 김용재 소장 추첨 자 얼마까지 가는가 보자 키네에 물린 형화들 많은 장난하냐 지금? 이게 지금 말이야? 어? 키네마스터를 내가 얼마의 이야기를 했는데 물리게 개똥이 물렸다 키네마스터를 내가 얼마의 추천을 해갖고 먹고나는건데 저런 하여튼 사기꾼놈은 새끼들 키네마스터 여러분들 제가 언제 추천해드렸어요 가격 키네마스터 지금도 유튜브에 내 영상이 박제가 되어있어 내가 만원에 추천했던 종목이야 만원에 만원에 추천해가지고 6만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야 근데 이게 물려있다고 이런 되도 않는 소리를 할 때 저런 말도 안되는 것들이 사기쳐가지고 저렇게 댓글을 써놓는다니까 제가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만원에 이거에요 종목 이야기했던거에요 키네마스터 6만원까지 갔어요 600% 뛰었어요 나도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는데 이건 운빨이긴 한데 운빨이에요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지 6만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이게 물렸다고 어디서 산거야 도대체 그리고 하나기술을 내가 언제 하나기술을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가격이 얼마에요 5만원때부터 얘기했어요 하나기술을 5만원 5만천원때 얘기를 했다고 내가 하나기술을 하나기술을 뭐 내가 6만원 넘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5만원 5만원 천원일 때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천재 이거 사기꾼들 그러지마 형 마음 아파 얘들아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슬슬 종료를 할게요 자 오늘 매매 결과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료 추천 종목으로 깨끗한 나라와 시공테크 한일철강 이렇게 세 종목을 들어가서 세 종목 모두 수익을 다 내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가 VIP종목 하나를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종목은 OO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기술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1000원까지 보고 매매를 한번 해보라고 제가 알려드렸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어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어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니까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시게 되면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VIP 가입문의는 위쪽에 1833-6024로 전화 주시면 돼요 들어갈게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